지금 단장 여기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던 현장이에요 정말 대책 없네 네 옆에 있으면 내가 자꾸 못 마저 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? 우회라 적금 금지 대상자가 남편이네요 이현수 심층이에요 가격이 천 따니요? 왜 저뭐야 어쩌지 훈리상 화증 못하고 쟤 쨍쨍 강의 의사가 지금부터 밀착 경무가 실제할 겁니다 오늘은 안 해맸어요? 울지 말고 왜 그래 나랑 결혼해줄래?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? 평범하게?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어딨어 다 그 전쟁 치르면서 사는 거지 지금이 인생의 비수기라고 생각했는데 낮잠처럼 쉬어가는 시에스터였나 봐요 내년엔 우리 조금 더 행복해져요 나한테 다 털어놔봐 왜 왜 왜 베이비 베이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